한국국토정보공사 미생이 중요하잖아요 아주 열심히 하는구만 상업해도 되겠어 직통 당첨 게시장 원장님! 뭘 고르셨나요? 야기 처음으로 고르셨나요? 하하하하 너무 많이 피웠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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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족이 어떠신가요? 제 돈 쓰는 재미죠 뭐 사셨어요? 선생님? 아 맞죠? 사줬죠 아이스크림하고 와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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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급하게 현금이 주게 돈 뽑았어요 엄청 바쁘네 모자도 잘 어울리죠 오늘 뭐 주요? 빨리 없을까요?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네 콜이 괜찮은 게 좋다 영혼이 안 닿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너무 맛있는데 감사합니다 짜잔 나이